게임 말랩의 고수가요. 에이, 말랩은 말랩이니까 잘하겠지. 우리는 레벨이 낮으니까 못하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다시 레벨 1로 들어온 거예요, 게임에. 쭉 해서 눈앞에서 고속으로 말랩 딱 찍는 거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아, 이거구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속해준다는 게 이거예요. 니네 그렇게 백날 게임해봤자 안 돼. 나 하는 거 봐. 인간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 유혹, 온갖 시련에 불구하고 딱 다시 딱 찍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딱 하신 거죠.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믿고 있던 신앙대로. 죄 없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죄를 딱, 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도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죄를 극복했어 하고 보여준 거예요. 대속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가능한 일은 다 할 수 있어. 왜? 우린 똑같으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딱 하시고 나니까 역시 그 양반은 말렙이라 가능한 거였어. 우린 저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선배들이 이상한 전통을 세웁니다. 우린 안 돼. 그냥 믿자. 저 양반은 원래 뛰어나니까 한 거야. 그렇게 보여줬어도요. 원래 뛰어나니까 와서도 저렇게 되는 거지. 안 돼 원래. 딱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거 대신 다 갚아주고 하셨어. 우리는 좀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부작용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성도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감 잡고 레벨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성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가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닦아가야 되냐? 예수님 지경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 교회 전체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다 같이 성장해요. 예수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바오로도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오셨다고 제일 강조한 바오로마저도 당연히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경지까지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앞부분만 딱 듣고 뭐야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다고? 그러면 좀 쉬면서 해도 되겠네. 게임을.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것까지 다 갚아주셨으니까 바오로마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 수 있어. 예수님 경지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형제야. 같은 형제야.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한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담 하나가 잘못한 일이 인류 전체의 잘못이 될 수 있듯이 예수님 한 명이 길을 열면 우리도 다 길을 열 수 있어.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다 돼.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